그냥 우리 여행사로 오이소 그 여행사 진짜 깨끗한가요? 당연하지 음식에 막 이상한 거 놓고 그런 곳인가요?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비행기는 안전한가요? 안전교육하죠? 제가 전문가입니다 가격 치시는 거 아니죠? 저희는 절대 그런지는 안합니다 숙식 제공해주나요? 예 궁금한 거 무엇이든 물어보이소 예 궁금한 거 무엇이든 물어보이소 숙식 제공해주나요? 저희는 절대 그런지는 안합니다 가격 치시는 거 아니죠? 제가 전문가입니다 비행기는 안전한가요? 안전교육하죠?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음식에 막 이상한 거 놓고 그런 곳인가요? 당연하지 그 여행사 진짜 깨끗한가요? 그냥 우리 여행사로 오이소 주관사 진짜 깨끗한가요? 반대로 운동하는 방법은요? 감사합니다.